안녕하세요 명준몬입니다 드디어 정식 출시입니다 카모플라주 내가 카모플라주로 변해볼게 얍 내가 늘어나 볼게 얍 하하 명준몬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의 문의와 요청과 DM이 폭주했었던 매직캣의 다음 히트 예정작 카모플라주가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카모플라주는 제가 이미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그런 기법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발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좀 아껴놓고 있었고요 저만 이렇게 컨텐츠로 좀 사용을 했었는데 그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정말 많은 DM이 왔었어요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냐 배우고 싶다 언제 출시하냐 어쨌든 같은 공통사항은 배우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1가지 루틴과 함께 카모플라주 키트, 스트리밀 렉처를 함께 출시를 지금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카모플라주에 담겨있는 11가지 루틴을 공개할 겁니다 와우!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을 꼭 확인해 주시고 함께 어떤 루틴이 들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모플라주 11가지 루틴 렛츠 고! .. .. schedule 재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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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TA STICK OU 대박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 11가지가 다가 아닙니다. 11가지 정도로 응용이 쉽게 되더라 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작품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블 장르가 따로 있다면 카무플라주에 담겨있는 기법과 원리들을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응용해보시면 더 재밌는 루틴들이 탄생을 할 겁니다 손 안에 숨겨지는 물품들로는 저도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을 해봤고요 CD로도 응용을 해봤는데 그것도 반응이 아주 좋았거든요 카모플라주가 꼭 한 가지 오브젝트에만 극한되어 있는 루틴은 아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이렇게 예쁜 상자에 담겨있는 카모플라주 키트까지 풀세트로 판매가 되는 건 키트 제거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키트가 모두 소진되고 나면 당분간은 재생산 계획이 없고 스트리밍 렉초로만 판매가 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쁘고 멋진 이 녀석과 같이 구매를 하고 싶다면 꼭 서둘러서 겟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모플라주 사전 예약 판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로 정리해서 남겨놓겠습니다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고퀄리티 양심 있는 도구들로 마술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직캣 마술 같은 하루 명준몬이었고요 우리 하루님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쭉 행복하러 되십시오 태용 행복하러 되십시오 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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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배우고 싶다면 상단 추천 영상을 보실 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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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